나 엄청 조용한 순간이야 입술을 살짝 깨물고 다가가 화려하지 않아 나도 난 딱 보여 멀리서부터 이미 빛나고 있어 저기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잠시나와 5분만 이야기해 그댄 바로 내가 바라던 이 살형 나 지금 그댈 잡아야겠어요 당장 내가 안을 말하는 게 더 좋아 아니 걸리가 남자면 여행어 전혀 안가가 이런 거 prendecisa 나 지금 그댈 잡아가 나 지금 내가 바라던 이 살형 아니 걸리가 남자면 내가 안을 말하는 게 더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